자, 모두 여기 주목하세요 이미 둘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니 같이 자기소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비반 학생들이 당장 겉으로 보기엔 좀 험상구져도 알고 보면 속 깊고 따뜻한 진도배기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요 아줌마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역시 예상대로 반겨주는 기색들은 전혀 없네 데이, 기선제압은 내가 한다 넌 가만히 보고 있어 응? 악시엄 1번이 누구냐? 1, 1번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럼 알아듣게 설명해주지 악시엄 대장이 누구냐? 설마 개희른 학장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 제일 잘 싸우는 녀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반에 제일 강한 놈이 없다면 다음으로 강한 녀석이 나와도 좋다 학생, 왜 그래? 별실성한 놈들이 전학을 나오네 근데 악시엄의 대장이라고 할 만한 건 살라만다인데 우리 반은 아니잖아 야, 쉿! 범위다들이 듣잖아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어? 살라만다가 뭐가 어째? 아니, 미안해 악시엄 최강은 이 범위다 트라이앵글 코르라는 걸 야, 미역! 뭐? 그래, 미역 대가리 너 엄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자신 있으면 일어난 김에 너부터 나와 학생, 그만해요 이제가 전학 온 주제에 갑대가리가 행방불명 됐구나 네로 학생, 진정해요 데이, 이 정도면 되겠어? 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잠깐, 네로 어? 범위다 크루가 이런 잡스러운 일에까지 나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저런 놈은 내 손에서 해결한대! 니돗 되겠냐, 두더지? 근데 옷은 언제부터 벗고 있었던 거야? 어이, 명이나물! 겁먹고 고기 뒤에 숨는 거냐? 벌써 쫄았어? 뭐, 뭐라고? 넌 딴 놈들보다 비실해 보여서 내가 상대해주려고 했는단 말이야 포기부린 것치곤 실망인데? 뭐, 비, 비실? 에휴, 학교에 다녀온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지만 학교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솔직히 두려워 기억을 잃는 것도 그렇고 이곳으로 이사오고 난 뒤로는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는 듯한 기분이야 미안해요, 엄마 뭘 멀뚱멀뚱 보고만 했어, 멍청아 쫄리면 내가 먼저 갈까? 뭐, 뭐? 잠깐,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자신있게 들이댄다고? 실질적 리더인 이 네로에게? 특히 저 녀석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달까 꽤 신경 쓰여 그냥, 나 먼저 간다! 빨라! 마, 말도 안 돼! 멍청아, 니킥! 아프게 안 때렸으니까 엄살 떨지 말고 빨리 일어나 물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야, 이거 엄청 아프잖아 갈비뼈 금간 거 아니야? 네로가 3방 정도는 양보한 거겠지? 역시, 젠투를 헉, 간지럽군 고작 이 정도로 건방지게 날 도발했던 거냐? 오, 네로가 부활했어? 너, 벌써 눈물을 글썽이고 있잖아? 진짜 아팠던 거야? 에잇, 당척! 무슨 헛소리야? 이건 지금 넘어져서 생긴 먼지 때문이야! 근데 미앙, 너랑 놀고 있을 시간은 없어! 수업б요실에 있어 우ван 하 Baum 지크